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.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? 저는 지금 봉천동 두산아파트 43평짜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. 그거를 한 10년 넘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고 지금 제가 황합동 롯데캐슬 베네치아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. 네. 여기를 매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건너편에 길만 건너면 왕신리 뉴타운이 있어요. 거기에 텐지 1구역, 2구역, 센트라스가 있거든요. 거기를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연락 잘 주셨고요.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봉천동의 관악 두산은요? 네. 몇 평대인가요? 43평이요. 43평이요? 네. 이걸 새로 주셨어요? 네,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. 새 주고 지금 황합동에 전세를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이쪽이 이제 생활권이 이쪽이어서. 혹시 동네문에서 좀 일을 하시는 모양이군요. 네. 사업을. 네. 그렇죠? 네. 제가 그런 좀 자주 구매하는 건 잘 맞춥니다. 이게 한 2, 3천 세대가 되죠? 네, 맞아요. 그 위쪽에 보면 이제 관악 드림타운. 여기도 한 3, 4천 가구. 3,500 가구 정도. 네, 네. 여기는 봉천동 2호선에서 역세권이고. 네, 맞아요. 40평대, 45평인가요? 여기가? 43평이요. 43평.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가죠? 한 뭐 8, 9억 하지 않나 싶은데. 한 9억 미만으로. 네, 네. 근데 여기 30평대 시세를 아세요? 시세요? 네. 모르겠어요. 30평대랑. 네. 거의 몇 천만 원 차이 안 날 거예요. 아, 네, 네.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네. 한각동은 일단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 지금 롯데캐슬이 많이 올랐나요? 시세 조사해 보셨나요? 네, 계속 안 올리다가 요새 조금 올랐어요.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텐지라든지 아니면 서울 전체 전반적으로 아파트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좀 학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거기 지금 보시면 신남동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사실 여기 실제장님도 동네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동네문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, 이 지역은 다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텐지리리나 여기 무슨 아파트죠, 옆에 있는 게? 텐트라스인가요? 텐트라스. 네, 네. 센트라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오죠? 네, 맞아요. 젊은 부부들이? 네. 그러다가 애들이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이사를 갑니다, 그렇죠? 네. 그런 수요가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르는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여기 텐질만 봐도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는데 이 길을 몇 번 건너서 좀 위험하게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탄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. 재개발, 재건축이 옆에 일어나느냐, 광역교통이 들어오느냐, 추가로 연장선이 전철 연장선이 들어오느냐.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는 좀 그다음에 학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. 광진구 같은 데도 보면 전철역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초등학교, 중학교가 좋아서 탄탄한 전월세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학군이 좀 받쳐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여기 사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.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저렴하니까 사는 수요들은 있어요. 이거는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거지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. 그래서 관악군은요. 제가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보유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0평대가 많이, 20평대가 지금 20평대. 20평대가 한 7억 중반 정도 갈 겁니다. 30평대가 8억 중반. 그런데 지금 40평대가 8억 중반에서 9억이 좀 안 돼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20평대가 먼저 오르고 30평대가 오르고 40평대가 오르는데 40평대가 아직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. 그게 싸다는 얘기예요. 물론 아파트가 20년이 돼서 오랫동안 보유할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당분간 몇 년 동안은요.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있잖아요. 이편한 세상이나. 네. 이런 아파트들에 비하면 여기 40평대가 14억, 15억까지도 갈 거예요. 그러면서 볼 때 굉장히 지금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지금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세요.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그럼 텐지일도 별로고요? 텐지일은 좀 비싼데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.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.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.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거를 또 가르쳐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있는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.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